아 확실히 삼치낚시는 액션이고 나발이고 자리가 제일 중요합니다. 자리를 잘 잡아야지 돼요. 자 현재 시각 12시 1분 전 앞으로 7시간 뒤에 10월의 마지막 삼치 타작을 해보도록 하였습니다. 어이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대요. 시간아 빨리 가라 아이고 추워 추워 죽건데 입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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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장 오겠죠 없나 아 씹으라 없잖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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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장은 오케이 아 이 추운데도 애장한 거 나오네 얼마나 조그만지 손맛이 전혀 없습니다. 여러분 보십시오 지랭이 새끼 한마리 잡았습니다. 가만히 있어보자 수술을 시작하도록 하겄습니다. 으이 이놈 조그만 거 보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요런 거는 뼈 바를 것도 없이 그냥 초장 찍어 먹어도 되겠는데요 자 아주 예쁘게 뺐습니다. 예 방 생각이죠 놔주도록 할게요 아이씨 아싸 또 한 마리 애장어 아 이러면서 7시간을 버텨야 되나 아 글났네 아이씨 와 아까보다는 조금 한 2cm 정도 커진 거 같습니다. 아이 생끼 체비를 아장을 내버렸네 фот해먼지อะ spun피 뭐 안을 잡았습니다 우와 뽈락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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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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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핸드폰 쳐다보고 앉아있었는데 뽈락이 한 마리 잡혀있었네요 대박 대박 그래도 조금 사이즈가 큰건가? 작은건가? 암튼 먹을건 없어 보이니까 놔주도록 할게요 잘가시게 뿅 어 정갱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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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갱인갱이 정갱이 아 다이어트한 정갱이 같습니다 대가 홀쭉하네 가만있어봐 어 뭐지 뭐지 뭐지? 쥐가 쏙 들어갔어요 아 뭐지 빠졌다 빠졌다 되게 컸는데 아 뭐였지 고도리 같지는 않았고 황어가 황어새끼가 아니었을까 짐작을 합니다 아무튼 엄청 묵직했거든요 잡았다 잡았다 아이쿠 아이쿠 아 환장하겠네 아 한마리 잡았다가 빠졌어요 엄청 컸는데 아 피크타임 때 세마리나 놓치고 한마리는 터져먹고 한마리는 올리다가 털려먹고 아 환장하겠네 이거 하려고 12시간을 기다렸는데 12시간이 아닌가 7시간을 기다렸는데 와 환장하겠네 내가 억울해서라도 반드시 세마리 잡는다 아 확실히 삼치낚시는 액션이고 나발이고 자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리를 잘 잡아야지 돼요 아 그 많던 삼치 다 떠나갔네 망했네 망했어 와 옆에선 삼치 잡고 방어 잡고 난리가 났는데 저만 꽝치고 있습니다 아 마지막 삼치낚시를 이렇게 마무리하면 안되는데 뭐 한마리라도 꼭 잡아야 되는데 아이고 아이고 허리야 아우 죽겠다 제발 눈먼 삼치 한마리만 잡혀라 아씨 와 삼치 잡는다고 8시간을 생으로 버텼는데 개똥 망했습니다 아 힘들어서 더이상 못해먹겠어요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 아 팔 떨리는거 봐 아 대박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